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에게서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받아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 사시는 교포 한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요. 대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셨는데 다 잊으셔서 지금 다시 독학 중인데 영 감이 안 잡혀요. 아이가 일본어 배우가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혹시 일본어 잼나게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팁이나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잼나게 재미있게 여기에서 좀 주춤했네요. 어학 공부는 정말 장기적이고 또 어찌 보면 좀 지루한 과정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하면 완벽하게 그 언어를 마스터 하겠지라는 건 없다고 봐요. 외국어는 일단 시작을 했으면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또 지루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포인트 부분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어학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홍해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영어 공부는 아주 조금씩 그냥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건데 언어라는 건 아무리 내가 어릴 때부터 써오던 모국어라고 해도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도쿄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상용어가 아예 일본어가 되었고 저의 의사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한 언어가 일본어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뒤에서 나를 깜짝 놀리켰다. 그러면 어머 깜짝이야! 샤오이 튀어! 이렇게 중국어나 한국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어가 나온 거예요. 에? 미끄리시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믿기지 않는 사실을 얘기해줬을 때도 어 진짜? 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웃어! 맛이 돼! 온도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려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고 말을 막 버벅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중일 3개국 언어를 동시에 다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좀 골고루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부터는 또 일상용어가 한국어가 되다 보니까 제일 편한 언어가 지금은 한국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괜찮다 싶으신 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 기이 문장을 통째로 달달달 외운다 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아주 젊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이죠. 초창기 때 쓰던 방법이에요. 저는 학생 시절에 했잖아요. 공부 잘할 때는 정말 전교 1등까지 했다가 공부에서 한때 손을 아예 놔버려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부 성적이 거의 꼴찌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일본어 문장을 술술 읽는데 저는 단어조차 바로 읽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엉망이었죠. 그래서 문법을 하나하나 따져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교과서 문장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문장의 첫 마디만 딱 대면 아래 내용이 그냥 줄줄 다 나올 정도로 악을 쓰고 정말 막힘없이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문법이 자연스럽게 다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풀 때도 이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표현력도 함께 많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성적도 물론 좋아졌겠죠.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는 일본어 점수가 전교에서 거의 1,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긴 문장을 외워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 언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일단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 내가 그 언어로 말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게 되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 내 의사 전달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지만 이 문장에 있어서는 이 문장의 주제에 관해서는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더 멋지게 막힘없이 술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제에 관해서 어떤 다른 표현에 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문장을 그냥 외우는데 그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피치 한다는 자세로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목소리, 표정, 자세, 발음 다 신경 쓰면서 반복해서 계속 문장을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씩 하루 두세 번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15분, 20분 정도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두세 번씩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스피치 능력뿐만 아니라 발음 또한 좋아집니다. 니하오, 출판, 오하요 고사이마스, 고니치와 같은 표현들 여러분 발음이 좋으시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발음이 막 꼬이는데 이런 간단한 단어나 표현들은 발음이 좋아요. 왜냐? 평소에 많이 말해왔기 때문이죠.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기 문장 속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그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에 거의 대부분의 발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문장을 외워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발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돼요.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이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문법을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도 실전에서 정확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인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다 보면 그 외국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법의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기억 속 이 시스템에 인풋되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를 바꿔도 쉽게 더 쉽게 그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죠. 저는 일본어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인 문장을 외워서 나중에 문법을 깨우친 경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외국어 성적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도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그때 좋은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외워뒀어요. 대학교 시험에 중국어 논술이나 글쓰기 주제는 대체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세 어떤 자기 개발 같은 이런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자기 개발이나 어떤 긍정적인 내용의 문장을 발견하면 한 단 낙 혹은 한 페이지 정도씩 많이 외워뒀는데 그게 표현력을 키워줘서 장문할 때 글 쓸 때 다른 사람들이 잘 쓰시는 표현이나 좀 고급스러운 표현, 사자상어, 속담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장문 점수에도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대학 시험에서 제가 중국어 성적이 그때 제가 살던 도시 그 지역에서 2등을 냈는데 1등이 126점, 제가 125점이었어요. 제가 장문에서 글쓰기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땄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긴 문장을 많이 외워뒀던 게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컸습니다. 호메슨입니다. 외울 문장을 선택하실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장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시중에 판매하는 오디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원어민 발음의 내레이션이 있으면 좋습니다. 유튜브에 테드 강연도 좋고요. 근데 솔직히 일본어는 스피치 영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중국어는 정말 많아요. 유튜브에 워시연서장, 그리고 랑도저, 카이장라 등 프로그램들이 모두 중화권의 유명인사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거나 낭독을 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자주 보는데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어학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좋아요. 기입 문장을 외우는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저희 외국어 공부법은 기입 문장을 통째로 달달달 외워라 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 저희 외국어 공부법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미 였습니다. 쨔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